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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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어줬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시가 해방 후인 1948년 정병욱 교수에 의해서 이렇게 간행이 됐죠. 그래서 이 시를 우리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가옥이기도 한데요. 현재 이 가옥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사연과 함께 찾아들고 있습니다. 잔잔하고 또 의미 있게 둘러볼 곳들 또 역사적인 장소도 많네요. 주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